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열리는 어덜토비전을 찾았습니다. 어덜토비전은 이번이 두 번째 전시인데요. 네 명의 개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캘리그라퍼 장지성 작가, 설치 미술가인 앨리스 K, 그리고 가야금 연주가 라라비, 싱어송라이터이자 화가인 장은호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전을 마치고 다시 어덜토비전을 찾은 장지성 작가는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감동받아 캘리그라퍼를 시작했다는 팬들이 많은데요. 직접 작품을 보면 쉽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전의 주제는 위대한 인간이었고요. 이번 어덜토비전에서는 인의 예지를 강렬한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장지성 작가는 멋진 캘리 퍼포먼스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피아니스트 조에이님과 멋진 콜라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앨리스 케이 작가는 작년 전시회때 무지개를 실로 표현한 설치 예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무지개와 구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이 기억이 되는데요. 이번에 앨리스 케이 작가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딱딱한 빌딩 숲처럼 보이지만 역시 둥실떠있는 뭉개구름이 보이는데요. 뭉개구름은 사진 밖으로 확장되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시원함을 보여줍니다. 라라비는 가야금 연주자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라라비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으시죠? 바로 코끼리입니다. 이번 어덜토비 전에도 많은 코끼리가 등장했는데요. 코끼리의 외출이란 작품에서 라라비님이 수집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메인은 6개의 캔버스를 붙여 커다란 코끼리를 만든 작품입니다. 명주실로 코끼리의 질감을 표현하고 강렬한 색채로 코끼리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전시회에는 더 많은 캔버스가 추가되며 코끼리의 세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라비님은 오프닝 때도 멋진 연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장은호 작가는 사람의 얼굴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던 경력을 살려 영화같은 혹은 그림같은 얼굴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영화를 찍는 과정과 비슷하긴 하지만 단순화시켜 촬영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모델들도 어느 곳에서도 겪어볼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델에 참여했었는데요. 수십 개의 조명에 둘러싸여 커다란 필름 카메라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시 오프닝 행사 때 장은호 작가님의 미 발표곡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덜토비전은 강남역 부근이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진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